서브 이슈입니다. 인구가 줄어서 좋은 점 3분기 출산율 0.8명 아래로 인구 35개월째 감소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2022년 3분기 출산율이 0.8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꼴치죠. 인구가 줄어서 안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이비붐 세대 X세대가 한 해에 많게는 100만명씩 태어났는데 이들이 고령화되었을 때 정작 이들을 먹여살릴 젊은이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젊은이가 돈을 벌어서 노인을 먹여살리는 것이 아닌 국가가 채권을 찍어서 보석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부채를 늘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급한 것이 국민연금의 개혁입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더 늦게 덜 타게 만들어야 국민연금의 고갈이 없죠. 그렇지 않으면 국채를 찍어서 노인에게 연금을 보전해줘야 합니다. 지금은 아이를 낳으라고 해도 낳지 않습니다. 이유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이죠. 원래 선진국이 되면 임금이 올라가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은 일자리를 해외로 옮깁니다. 즉 중산층의 일자리인 공장의 정규직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는 대부분 임금소득이 적은 서비스원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의 이동은 쉬우나 인력의 이동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데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뽑을 사람이 없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공소해서 쓰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식당에서 서빙을 보거나 접시를 닦는 일 등은 외국인으로 대체하기 어려우니 남는 것은 저임의 서비스업입니다. 선진국이 되면 공장에서 잘린 중산층 저임의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면서 결국 계층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남는 서비스업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됩니다. 그것이 의사와 같은 전문직입니다. 반면에 대기업은 경쟁이 치열한 국제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구조조정에서 구조조정이 빈변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선진국이 될수록 불안전한 대기업의 정규직은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면허가 있으며 안정적인 메디컬 관련 일자리가 가장 인기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전문직과 같이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쓰는 가계주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교육의 경쟁을 포기하면 아이를 안 낳거나 심지어 결혼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유는 비교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동양은 서양에 비해 관계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원숭이, 사과가 있다고 칩시다. 서양에서는 관련 있는 것을 묶으라면 바나나와 사과를 묶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바나나와 원숭이를 묶습니다. 이유는 바나나를 원숭이가 좋아하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서양은 개인주의가 일찍부터 발달하였지만 동양은 수직적인 유교문화가 지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유교문화의 특징은 남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표정을 살피고 사람의 의중을 살펴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거나 눈치 없는 사람으로 찍힙니다. 왕과 신화의 관계에서 신화는 말 한 번 잘못하면 목이 달아납니다. 따라서 유교문화에서는 윗사람의 말보다는 심중을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가 결국 남들과의 비교를 중시하게 되었고 비교 속에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결국 이런 비교와 경쟁이 한국을 극단적인 출산율 하락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적어진다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망할 일만 남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핀란드의 1인당 GDP는 2021년 기준 5만 3천 660불입니다. 한국이 약 3만 5천불 정도이니 한국보다 높습니다. 이유는 인구가 약 550만 명으로 한국의 5천만 명보다 10분의 1로 적기 때문입니다. 핀란드는 노키아라는 거대 휴대폰 회사가 있었죠. 비록 망했지만 큰 대기업만 있다면 몇 개 있어도 인구가 적다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세계적인 기업이 많죠. 사람이 줄어도 세계적인 기업이 있다면 오히려 국민소득은 늘어날 것입니다. 만약 한국의 인구가 2천 5백만 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국민소득이 현재를 유지한다고 하면 국민소득은 7만 불이 되는 것이죠. 일단 결혼을 안 해서 아이가 줄어서 그렇지 결혼을 하면 아이는 평균적으로 2명은 낫습니다. 한국인의 특성상 앞으로도 교육렬은 줄어들 것 같지 않고 아이들은 지금처럼 웬만하면 대학을 갈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인력의 질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핀란드의 교육이 좋다고는 하지만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노키아는 망했고 한국의 삼성전자는 살아남았습니다. 이 얘기는 한국의 교육이 핀란드의 교육보다 낫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사실 개판이라는 미국 교육체제 하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미국이 노벨상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미국 초등학교 교육이 엉망이어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암기 위주가 아닌 교육과 교사의 형편없는 능력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더 많은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암기 위주의 교육은 창의력을 말살시키지만 그렇지 않다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열을 가려내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결국 인구가 줄어도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면 오히려 국민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모자르는 저임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일자리는 지금처럼 해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면 됩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그리고 X세대가 매년 50만명에서 80만명씩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청년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에서 대졸자를 서로 데려가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그렇죠. 지금처럼 편의점 음식점 알바는 청년이 아닌 노인이나 외국인 위주로 될 것입니다. 교대 1차 합격한 수능 9등급 쇼크 선망받던 초등학교 교사는 옛말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전교 1등을 지원하던 교대 인기가 시들어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가 최근 수능 9등급 성적으로 수도권 교대 1차에 합격한 일도 있습니다. 물론 예가 꼭 교사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교대 인기가 떨어졌다는 얘기고 이유는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도 인사적체로 발령이 안되서 알바 뛰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아이가 30만명대로 아주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사가 남아 돌아서입니다. 대학교는 지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는 더 심각합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대 전원에게 아이패드를 줘도 등록을 안 하고 미달이 납니다. 이유는 대학 정원이 고3 수험생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구가 줄어드는 쓰나미가 학교를 넘어 직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기업에서 뽑을 사람이 없어 일자리가 남아도는 시대가 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인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줄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성견 지명이 있어서 아이를 스스로 안 낳습니다. 결론입니다. 아이가 줄어들면 인구가 줄어듭니다. 향후 있을 부채의 위기를 넘기고 글로벌 기업만 유지를 한다면 결국 일자리가 많아져 개인의 삶의 질은 북유럽처럼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